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저는 오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저는 공수처가 손해볼 거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영장이 기각돼도 손준성이가 공수처에 출석을 안해서 영장 청구를 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있어요. 아 근데 실망 안하셔도 돼요. 현직 검사를 구속영장 청구 당한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구요. 이세창 부장판사 앞에서 헌중성이 앞으로 출석을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 제가 분석하기 맞네요. 딱 그런거죠. 그러면 이제 출석 안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이제 발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발부할, 거부할 이유가 없어진거죠. 이게 공수체도 이거 아주 잘한거에요. 그쵸. 이거 공수처. 그 검사가 판사 앞에서 앞으로 출석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각할거에요. 그렇죠. 공수처 앞으로 출석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는 분명히 기각할 거를 예상도 했고 그쵸? 예상했지만 니네가 공수처 수사였잖아. 우리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 그렇죠. 현직 검사건 뭐건 영장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영장 발부될 수도 있거든. 그렇지 내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공수처 생긴 우리 국민들께서 공수처 만들라고 해서 한거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여기서 막 법원도 썩었다. 공수처도 막 이러길래 내가 가만 제가 의원님이랑 사전에 전화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 안하고 공수처가 이거 밑져야 본전인 영장 청구다. 결국은 손준성이가 거부하면 다음에 거부할 사유가 없고 출석을 안했다가는 영장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구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출석을 성실하게 할 수 밖에 없을 거라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출석을 또 안하면 판사들은 반드시 영장 발부해야 돼요. 이제는. 아 이번에는. 체포영장도 발부해야 해서. 체포영장까지. 그러면 이제 다른 검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나오려면 이제 다 나갈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본보기가 된 거구나. 그럼요. 어 요번에 현직 검사하고 뭐건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엔 손준성이 현직 검사한테 공수처 영장 청구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출석하라 그러면 안하고 뻗댕기다가는 영장 청구하면 괜히. 그럼요.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괴로우니까. 예 불안하지. 이게 판사들이 반반이거든 확률이. 그렇지. 지금 판사들이 검사들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아 왜요. 언니. 왜 벼르고 있어요. 예. 왜 벼르고. 아 저 윤석열. 아 판사 사찰. 판사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아 판사 사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 제가 아는 그 부장판사. 예. 이세창 그 양반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오. 그래서 이제 그 손 검사가. 출석 잘하겠다 앞에서 그러니까. 예 일단은 기가를 한 거죠. 일단 도지 우려는 없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또 안 갔는데. 법원에서 또 발부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법원을 이제 정말 우리가 진짜 손 봐야지. 그렇지. 법원이 욕을 먹게 되니까 그때는 영장 청구. 영장 청구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이제 국회에서 협박을 해야 돼. 인제는. 진짜 그 영장 청구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의원님. 생각해 보신 거. 어우 당연하죠. 그럼요. 그게. 얘기 좀 한번. 그게 너무 만약에 법관들이 맘대로 이렇게 영장을. 예. 맘대로 막 발부했다 기강했다 이러면은. 잣대가 이상해요. 발부하기 전에 영장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법원에다 하나 만드는 거야. 아 영장심의위원회. 만들 못하게 해. 오. 거기 거쳐서 해라. 오. 하면 되는 거죠. 와 그거 왜 안 해요 근데.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사법개혁을 안 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기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아직. 저 외에는 안. 시동 거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아 영장심의위원회 좋네. 응.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또 기각했다가는. 법원이 또 싸잡아서. 비판이. 법원이 이제 책임져야 돼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딱 지켜보고 계시면. 다들. 잘.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손준성 검사. 그. 기각됐다고 실망하는데. 실망할 필요 없다. 그쵸. 아 이거는 뭐. 어. 저기 공수처가. 기각이 되면 이거는. 정말 잘.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게 틀리지 않죠. 제가. 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롤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저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어. 공수처 세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할 때.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직 검사한테 영장 청구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생각해 봐요. 안 그래요? 현직 검사에게 영장 청구하는 건 굉장한 이례적인 건데. 공수처가 승부수를 던진 거고. 손준성 검사가 오늘 여러분들 영장 기각된 거는 이세창 판사에게. 제가 앞으로 출석 잘 하겠습니다. 어. 공수처가 부르면 잘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앞으로. 여러 검사들이 한동훈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한동훈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한동훈 휴대폰이 까지다든가. 윤석열 사단 아직도 현직 검사들. 검찰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거나 공수처가 소환했을 때. 거부하면 영장 청구한다는 설례를 남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공수처는 현직 검사들을 대체로 수사를 하잖아요. 대부분 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공수처는 죽어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현직 검사, 현직 판사, 현직 청와대. 이 사람들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부르면 잘 와라. 안 오면 영장 청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설례를 남겼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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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